2009-10년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의 결승전은 스페인 현지 시각으로 2010년 5월 22일에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에스타디오 산티아고 베르나베오에서 열린 단판 승부로 55번째 유럽 챔피언을 가리게 되며 대회가 현재의 방식으로 바뀐 이후로는 18번째 결승전이다. 이 경기는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최초로 주중이 아닌 주말에 열렸다. 결승전은 이탈리아의 인테르나치오날레와 독일의 바이에른 위넨이 맞붙게 되면서 2004 결승전 이후 6년 만에 잉글랜드 클럽 없이 치러지는 결승전이 되었다. 이번 경기는 중앙유럽 표준시로 20시 45분에 시작되었으며 주심은 잉글랜드 출신의 하워드웹이다. 또한 이 경기는 산티아고 베르나베오에서 열리는 네번째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다. 인테르는 셀틱FC의 배해 준우승에 머문 1972년 이후 38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올라 우승에 도전하였으며 민해는 2001년 발렌시아 CF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이후 9년 만이다. 이 경기에서 인테르의 디에고 밀리토가 두번이 슈팅을 두 골로 모두 성공시키는 대활약으로 득점에 실패한 민해는 꺾고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 경기를 승리하면서 인테르는 전시즌에 FC 바르셀로나 이후 여섯번째 트래블클럽의 의협을 달성했다. 인테르는 이로써 2009에서 10년 우에파 유로파리그의 승자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우에파 슈퍼컵에 진출했으며 2010년 피파클럽 월드컵에 우에파 대표로 참가할 자격이 주어졌다. 유럽축구연맹은 2008년 3월 28일에 리이텐슈타인 파두치에서 열린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2015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개최지를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에스타디오 산티아고 베르나베오로 선정했다. 에스타디오 산티아고 베르나베오는 레알 마드리드의 홈 구장이기도 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